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기도 남양주 진저법으로 와 봤는데 진짜 아는 식당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추천으로 이 포만감 포만감이라는 식당을 왔는데 정말 뭐 분식집인데 정말 고급진 분식집이라 해야 되나? 와우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진짜 메뉴가 많습니다 일단 이 집은 쌀국수가 정말 맛있게 유명한데 쌀국수뿐만 아니고 와우 정말 메뉴가 굉장합니다 정말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쌀국수하고 김밥하고 여러가지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아 진짜 여러분들 맛도 고급스럽고 분위기도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 김밥 꼭 드셔보시고요 돈가스 떡볶이 쌀국수 완전 좋은 맛 탱입니다 진짜로 뭐 양도 굉장히 많고요 진짜 뭐 드셔보시면은 이 포만감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장하고 배달 다 가능하구요 여러분들도 이 남양주 오시면은 이 포만감 꼭 한번 이용 바랍니다 정말 맛으로 승부보는 집이더라구요 네 그래서 뭐 돈가스를 먹고 싶다 쌀국수를 먹고 싶다 김밥 떡볶이 여러가지 분식을 먹고 싶다 딱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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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